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온 국민의 난제죠. 탕수육, 부먹, 찍먹. 그 질문은 하지 말아요. 저는 어제도 이 떡볶이에다가 튀김을 이렇게 떡볶이 국물에 묻혀가지고 먹었거든요. 저는 어제 치킨 먹었어요. 아, 치킨도 튀김이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두 번째 지정 생존자 임두원 박사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모시고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현재 지금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과학자고요. 밤에는 돈까스집 사위 임두원입니다. 장가 잘 가셨네요. 나오셨으니까 또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온 국민의 난제죠. 탕수육, 부먹, 찍먹. 그 질문은 하지 말아요. 이건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학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도 부먹이 정석인 것 같고요. 왜 과학적인 관점에서 부먹이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특징이 요즘 겉바속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형태. 겉이 바삭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탕수육이 저희가 소스를 뿌려 먹는 요리가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조금 더 바삭하게 됐을 겁니다. 밀가루를 써서 바삭한 튀김 모습을 익혔을 텐데 보통 탕수육 같은 건 전분을 많이 쓰거든요. 전분을 쓰다 보니까 바삭한 식감보다는 조금 약간 촉촉한 식감이 강하죠. 달짝지근한 소스를 불어먹는 형태로 해서 풍미를 가미한 거거든요. 바삭함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소스를 가미하는 풍미를 더하겠다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됐을 겁니다. 강모님께서 튀겨주신 돈가스에 어떤 과학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돈가스는 보통 튀김옷을 세 번 입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튀김옷은 튀김옷을 한 번 입히는데 제일 처음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물을 입히고 빵가루를 입힙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저희 보호막을 형성해서 안에 육즙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속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계란 같은 경우는 맛을 고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음에 입혀질 빵가루를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천연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혀지는 빵가루가 사실 겉을 바삭하게 해주는 역할을 겉바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층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계가 된 거거든요. 진짜 돈가스 자체가 겉바 속촉의 방학이네요. 신발도 이것 타면 맛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 말이 뭐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뭘까요?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서울역 앞이나 동대문역 앞에 있는 노점상들이 소가죽 구두에서 나온 폐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서는 막걸리 드시는 분들한테 튀김으로 팔았다는 새가죽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몸에 엄청 해로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튀김의 대표주자 치킨 이 치킨은 언제부터 우리가 즐겨 먹기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치킨하면 미국식 치킨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세종대왕께서도 치킨을 즐기셨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갑자기요? 그때 치킨이 있었어요. 고향 요리로 육전하고 냉면 포함 육전 냉면하고 이 닭튀김 요리를 즐기셨다라는 기록이 좀 나왔네요. 포개가 지금 오늘날처럼 기름에 풍덩 담가서 사실 튀긴 형태는 아니고요. 약하게 좀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튀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굽는 거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에 스테이크를 굽는? 조금 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반쪽씩 반쪽씩 튀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리법만 들어봐도 조선식 프라이드 치킨이 포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뇌가 우리 몸에서 열량 소모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 소모를 운동 많이 하고 근육을 만들면 할 것 같지만 우리 몸이 소비하고 있는 열량의 5분의 1, 거의 20% 넘게 뇌가 쓰고 있어요. 늘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량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약간 악역을 맞자면 튀김을 먹을 때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튀김을 주로 식물성 기름과 불포화 지방을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 트랜스 지방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름도 오래 가열하면 마가린 만들 때 트랜스 지방이 생기듯이 기름도 오래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긴 하거든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기억력이 감태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최근에는 트랜스 지방과 암과의 연관관계 혹은 트랜스 지방과 고지열병과의 연관관계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들이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낮추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네, 그럴만하네요. 저도 지금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인데 기억력이. 뭔가 기억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트랜스 지방을 당장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soient 시간을 대격引 Southeast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적인 반대편 없애 slash ağı